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. 너썸 김용기님 댁에 청음 방문을 했습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시스템은 한 곡을 들어보고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께요. 오스카 피터슨의 You Look Good To Me 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오스카 피터슨의 You Look Good To Me 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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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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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에 대한 설명과 소리에 대한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